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 윌슨 오디오 튠톳은 지난번에 소감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튠톳을 대여해준 샵에서 회수를 좀 천천히 하겠다고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조금 자제해야 돼서 회수를 천천히 하겠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반납을 하려고 한쪽에 한 2주 정도 놔뒀다가 며칠 전에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하고서 소리를 들어보는데 튠톳이 1500만원대의 아래의 받침대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의 북셀프인데 소리로만 따지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스캔스픽 중역대 미드 유닛이 상당히 두툼하고 질감 있고 진합니다. 그래서 보컬이나 재즈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뉘앙스가 좋구요. 그리고 저역은 약간 부스트가 돼 있어서 지금 저 스피커의 위치에서 조금 붐잉이 느껴질 정도로 북셀프 인데도 저역이 풍성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풍성하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저역이 부스트되어 있어서 좀 과잉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작은 크기임에도 저역량이 풍부하면서 중역대의 질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앰플을 파워 앰플을 어쿠스틱 아츠 모노 2랑 연결을 했구요. 롤링스톤즈의 대표곡 6곡으로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롤링스톤즈의 대표곡 6곡으로 1인에 5호 1과 5bc 스토리즈의 대표곡과 함께 정보를 보고 중심으로 하신다면 한 앰플을 유닛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롤칼과 함께 정보를 nesse furnished 예정입니다. 롤칼과 함께 정보를 말하느라 롤칼과 함께 정보를 민주당한 가상화하는 것입니다. 롤칼과 함께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연결해주시 Day 1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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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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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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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